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부권의 언급실 위기가 가시아가 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당국대병원, 당국대병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진이 없는 모양입니다. 언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들이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탈진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한두 사람이 나가게 되면 언급실 운영이 여러분들 중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언급실 파행 또 당국대병원 언급실 비상운영 도입. 과로로 나가버린 겁니다. 당국대병원 언급실은 언급의학과 교수 한 명이 과로로 인한 병가에 들어가며 진로에 차질을 빚게 됐다. 병원 측은 긴급히 언급의학과 전문의 구인에 나서는 한편에 병원 내 다른 과에 전문의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향후 2주간 언급실을 비상운영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당국대병원이 이 정도 지금 상황이네요. 국립중앙의료원은 군의 간 2명을 파견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순천항대 중앙병원은 다른 병원 소속 언급의학과 전문의로 빈자리를 채워서 1탄 급한 불을 끄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이게 대전 mbc 방송인데 대전 mbc가 지역뉴스니까 순천항대나 당국대병원에서 언급센터 폐쇄 문제 일시중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걸 방송을 좀 심청적으로 다룬네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시중의 민심을 좀 볼 수가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뇌피셜로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 수준과 국민 수준 때문에 문제가 꼬이고 있습니다. 원래 어떤 분야든 비과학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가장 취약한 지방이나 언급부터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비과학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우리가 완장을 찾으니까 밀어붙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들은 예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생애를 다 과학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정책을 가지고 내가 완장을 찾으니까 그냥 내 말 믿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응급의학과 교수들의 피로도가 심해서 다른 과 교수들로 응급실을 메웠다고요? 그러면 다른 과 교수들 피로도는 괜찮다고 합니까? 이러다 다 죽습니다. 사람들아 응급실 망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보건복지부 게시판이나 국민신문고에 대책 강구하는 글도 올리고 좀 나서라.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들 갈 병원 없다고 피눈물 흘리지 말고 보건복지부 사람들은 음명한 대통령 지시만 따르고 손가락 빨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옳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취하기라면 더러울 거 아닙니까. 아우성을 취해도 더러울까 말까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막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응급의료 수가 낮고 적자만 보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응급의료를 가겠냐. 민간인이 가도 갈 사람이 없고 목숨을 살리려고 수술해서 죽으면 과실로 진역형 받고 보상금도 내놓아다 했는데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필수 의료가 가겠냐.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내외 소산 바이탈과 교수들은 탈진 직전입니다. 응급실을 가서 일 못 봅니다. 충남에 국한된 일이라고 걱정 안 해도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는 남한의 국한대료 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응급의학과 업무 다른 바이탈학과에서 못 봅니다. 응급의학과에서 환자 분류를 해 줘야 진료하죠. 그 분류는 응급의학과 전문이고 다른 과에서 모릅니다. 좀 정신 차리시오 이 양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이야기이시네요.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현장 이야기를 남기신 분입니다. 응급의료체계는 말단과 중간센터와 최종센터 셋으로 구성됩니다. 최종센터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이 멈추면 말단과 중간센터에 치료할 수 없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중증 환자를 보낼 곳 전원할 때가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환자가 죽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의로 붕괴라고 부릅니다. 의로 붕괴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누군가가 신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왜 언론은 제대로 알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불이하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의로계 붕괴는 정부가 2천 명을 처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붕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가 이하로 계속 돈을 주다 보니까 이에 못 맞추는 과가 점차 시장에 퇴출되고 있었고 최근에 특히 의로소송이 또 비용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필수 의로가 바이탈 의료가는 안 가는 것으로 적게 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서 의대 정원 증가라는 윤 정부의 정책이 촉발되어 된 것입니다. 의로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아마 의로인 같네요. 자 2천 명 지금 시간으로 철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응급의학과 전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가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에 응급의학 교수가 없는데 왜 가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이미 4분 1은 또 군대 가야 됩니다. 전공에게 윤석열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워서 응급의학과 못합니다. 단단히 되었습니다. 이제 응급의학과 했다고 강제 동원 가능성이 있는데 왜 하냐고요. 안 하는 게 속 편합니다. 응급의학 하면 다른 병원 취직 이후에 응급의학 그만두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합니다. 이걸 두 번 당할 수 있습니까. 정신줄 녹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분 말씀에 뼈가 있는데 무선인고 하니까 이번 사태를 경험해서 필수과 이런 의사들이 뭘 알게 됐는가 하니까 이 나라는 내가 의사가 되는데 하나 또 도움을 준 것은 없는데 필수의학과 의사들은 공공재로 관주해 가지고 얼마든지 필요할 때는 동원력을 내리고 진로 유지 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의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아니고 내가 공공재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묶이게 되게 되면 응급의학과는 점점 사람들이 지원 안 할 테니까 현존하는 응급의학과의 의료진들을 옥죄는 정책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아예 뭡니까 상종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이전에 잘 되었던 병원인 빅파이버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원래 사람이 많이 오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적자규모가 더 크기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한 4천억 정도 돼 4천억 적자 나오겠죠. 4, 5천억 정도 연말까지 계속되면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의사분 같거든요. 나중에 혹시 필수 의료인력에 대해서 강제 동원인력이 내릴 수 있습니다. 강제 동원될 가능성이 높은 진로가에 왜 갑니까 가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강제 행정 명령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검정색 하신 분도 의료계 계신 분입니다. 이미 늦은 갔습니다. 병원 진로를 걱정하게 됩니다. 지금 의사를 공공재로 만들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수과 하면 죽을 때까지 국가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누가 필수과를 하겠습니까 의사 되기까지 국가가 해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국가 마음대로 공공재라니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건 의료계 계신 분 같네요. 한 번 이번에 수령에 빠지게 되면은 이번에 한국 사회의 그냥 진짜 모습을 다 본 겁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꼭대기까지 생생하게 본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다 본 겁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동키호텔인데 고집불퉁이라 그냥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프지 마시고 각자 도생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만 고문하지 마시고 그리고 젊은 의사분들은 해외로 가실 분은 가시고 미용으로 가실 분은 가시고 언급수학과 산부인과는 쿠바와 동남아시아에 수입하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프실 때 은혜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